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파입니다. 자 즐거운 주말 되셨나요? 또 한주를 열심히 살아보도록 합시다. 저도 열심히 개소리를 짓거려 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욕을 안 해주니깐 훨씬 듣기 좋습니다 라고도 얘기를 하시고 어떤 분은 왜 욕을 안 하세요? 욕을 안하니깐 재미가 없어요. 시원하게 질러주세요 라고 그러고 아 모르겠어요. 화가 날 때는 욕을 하고 좀 자제할 때는 자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부자 니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부자 똑똑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니들이 지금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니들은 정말 잘못하고 있고 니들이 지금의 그 자만이나 우쭐함으로 인해서 지옥에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들은 이미 어떤 내용을 할 것인지 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크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마주할 미래가 일본이 있고 그리스가 있죠. 그런데 그 일본과 그리스의 두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마주할 미래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가까운 시점에 그리스에서 나온 여론조사에요. 그리스에서 이를테면 젊은이들이 그리스 자체를 혐오하고 싫어하고 떠나게 됐던 그 본격적인 일들이 있었던 게 이제 2010년대 초반이죠. 이미 그리스의 구조는 붕괴하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기득권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했죠. 그래서 그리스의 젊은이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혐오감을 느낀 게 그거에요. 이미 그리스의 구조는 유지할 수 없다라고 EU에서 사망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연금구조를 개혁하든지 세금을 증가시키든지 이 구조를 대대적으로 바꿔라라고 EU에서는 계속 압박을 하죠. 그런데 그리스는 버팁니다. 특히 그 그리스 안에서 이제 정치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적어도 그들에게 돈을 지원하거나 구조에 대해서는 바꿔라라고 위에 사실상 주인이라고 볼 수 있는 EU는 압박을 해요. 그 독일을 중심으로 한 프랑스나 선진국의 EU들은 압박을 해요. 그런데 그리스의 내부적으로는 정치와 맞물려 있고 그 정치에서 굉장히 많은 기득권들 혹은 기성세대들은 연금을 타먹고 있죠. 특히 이제 공무원 같은 연금을 타먹을 수 있는 이들이 굉장히 비중이 많았던 그리스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자신의 연금을 깎고 낮추는 걸 원하지 않겠죠. 문제는 그걸 계속 유지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기성세대들은 자신들의 연금이나 그 타먹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시위를 하고 어마어마한 난리가 벌어지죠. 젊은이들이 거기에서 혐오감을 느껴버린 거야. 즉 기득권이나 기성세대들이 부자들이 그냥 보면 아 시발 국가를 위해서 같이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저 새끼들은 본인들만 끝까지 꿀을 빨려는 새끼들이구나 라는 걸 알면서 그리스의 젊은이들이 이제 막 그리스를 대탈출하기 시작합니다. 소위 얘기하는 이제 막 대학을 나오고 그리스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세금을 많이 내줘야 될 그 똑똑한 이들이 반대로 얘기하면 떠날 수 있는 이들이죠. 그 떠날 수 있는 브레인들이 그리스를 대탈출하기 시작하면서 이후에 프랑스나 그 다음에 독일이나 이런 나라 아니면 진짜 거기에서 아예 북미까지도 이민을 가버리는 걔들은 근데 이제 언어에서도 크게 제약이 없고 하기도 있으니까 쉽게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젊은이들이 병신 새끼들만 남는 거야. 문제는 그 병신 새끼들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은 애들은 부가가치를 창출 못해.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 이 꼴보다 많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거기에서 이제 떠나가버린 프랑스나 독일이나 미국으로 떠나가버린 젊은이들은 그들이 계속 그리스에 남아있었으면 많은 세금을 냈을 이들이죠. 이러면서 그리스는 사실상 끝나버린 거예요. 그나마 이후에 이제 뽕 빨려서 이제 근근히 버티고 있지는 하지만 지금도 봐요.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요. 젊은이들은 계속 힘들고 열심히 일해봤자 세금 많이 내야 되고 여자들은 실업이 심하고 일자리는 없고 근데 기성세대들의 연금은 계속 타먹으려고 지랄을 하고 깎고 깎고 많이 깎았지만 그들은 더더욱 일을 하지 않고 이게 지금 그리스의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국가라는 게 이미 고점을 찍고 내려가면 누구도 살려내질 못해요.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시점에서도 그래서 그리스가 이제 그 2010년대 중후반을 넘어가면서 뭘 했냐 2018년, 19년부터 시작해서 외국으로 떠난 그리스의 젊은이들 중에서 학사학위 이상 그러니까 대졸자 이상에서 돈을 웬만큼 버는 젊은이들에게 그리스로 돌아오세요 라는 정책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400만원 4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월 지불할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상하잖아. 우리가 일반적인 근로자의 괜찮은 근로자의 소득이 한 400이라고 할 때 그 400의 비용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 걔들이 그렇게 400을 주면 걔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나마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거기에서 세금을 40% 이상을 내주는 최소 30 몇 프로에서 40%의 세금을 어차피 내주거든요. 그러면 걔들이 없으면 어차피 그리스에서 돈을 찍어내서 그 돈을 유통시킬 수 있는데 그건 그냥 인플렛만 발생하죠. 그러면 거기에서 더더욱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차라리 거기에서 돈을 주더라도 상력이 되는 그나마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능력이 되는 애들을 그리스 내로 다시 유입을 시켜서 걔들에게 400을 쥐어주는 것이 차라리 나은 거예요. 그게 아니면 진짜 그냥 그들이 자본을 유통시키는 건 인플렛밖에 유발 안 해. 근데 이건 그래도 긍정적인 선순환은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급여를 다 줄 테니까 니들 와서 그리스에서 살기만 해라 라는 정책이 2018년부터 되지만 됩니까? 안 되죠? 거기에서 기존에 이제 이들은 또 다시 반발을 하고 계속 악순환이에요. 끝도 없이 지옥 수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2021년, 2022년 정도에 있었던 대표적인 여론조사 그리스의 기관에서 여론조사한 근데 똑같아요. 그리스의 젊은이들이 그리스에 머무르지 않길 원하는 새로운 두뇌 유출이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번역이라서 좀 이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10년대 그리스의 버블이 붕괴하고 그 혼란의 상황에서 두뇌 유출이 일어났던 그 다음에 다시 또 두뇌 유출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 77.1%는 이민 갈 준비가 되어 있다. 요점은 젊은이들이 기분뿐만 아니라 단순히 그냥 뭐 즉흥적인 게 아니라 더 좋은 환경과 수입을 찾아서 해외로 이주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젊은이들일수록 비중은 더 높다. 자 17세에서 24세 젊은이들의 77.1%는 더 나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직업을 찾을 수 있다면 해외로 이주하겠다. 그리고 가장 생산적인 연령인 25세에서 39세의 비율도 무려 71.9%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라는 나라 자체가 희망이 없는 거야. 애초에 젊은이들이 더 좋은 조건이나 뭔가 환경만 되면 17세에서 39세 정도에서 이미 75% 정도가 그냥 떠날 생각을 다 하고 있어. 젊은이들 중에서 4명 중에서 3명은 진짜 떠날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제결혼에서 그리스분들이 여자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 그리스에서 직업도 괜찮고 뭐도 괜찮은데 사랑 때문에 왔다. 단순히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포장을 하는 거겠죠. 유튜브 입장에서는. 근데 실제 그런 게 뭐겠어요. 그리스 안에서 학력이 좋고 좋은 일자리를 가져도 의미가 없는 거야.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어차피 거기에서 개고생하고 세금을 많이 내느니 차라리 그냥 국제결혼하고 다른 나라로 떠나버리는. 그래서 남자들은 능력되면 돈을 벌렸더라고 여자들은 사실상 그냥 결혼하면서 적어도 이 쓰레기 같은 그리스를 떠나버리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기사를 조금 더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그리스인의 57.9%는 그러니까 청년 말고 전체에서 57.9%는 더 좋은 급여와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해외로 이주하겠다. 국민 절반 이상이 이미 그리스에 대한 애정 자체가 없어. 그리고 확실히 나는 떠나겠다라는 이들이 38. 아마 떠나고 싶다라는 게 19. 그리고 17세에서 24세 청년 77.1%가 해외 이주의 의향이 있다. 그 중에서 44%는 난 무조건 떠나겠다. 32%는 기회가 된다 막 하겠다. 그래서 무려 77%가 이미 떠날 수 있는 환경만 기회만 되면 그리스를 떠나겠다. 아니요 나는 그리스에 살 건데요 라는 이들은 고작 21% 5명 중에 1명만이 그나마 그리스에 계속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25세에서 39세도 마찬가지예요. 71%가 떠나겠다. 그 중에서도 36%는 아주 적극적으로 떠나겠다. 기회만 되면. 그리고 35%는 기회가 되면 떠날 생각이다. 그리고 25세에서 39세 중에서도 난 아니다. 그리스에 계속 살겠다. 라는 이들은 고작 26%. 심지어 40에서 54세면 사실 소득 구간에서는 최고 정점 대부분의 국가에서 최고 정점을 찍을 때예요. 40에서 54세가. 근데 무려 이 이들도 52%가 떠나겠다. 놀랍죠. 아니야 그리스에서 계속 살겠다라는 건 고작 46%. 더 놀라운 건 55세에서 64세는 이미 연금을 받기 직전이에요. 근데 이 연금을 받기 직전의 이들도 54%는 기회가 되면 떠나겠다. 그리스에서 계속 남아있겠다가 45%. 그 다음 65세 이상은 뭐겠어요. 그리스에서 연금을 타먹는 그래도 일 안 해도 되고 그냥 국가에서 세금 받아 먹으면서 살아가는 이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나마 44%가 이민을 떠나겠다. 심지어 연금이 나오는 타먹는 이들조차 44%가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이 65세 이상에서 절반 이상이 그리스에서 계속 살겠다. 54.7%. 그래서 그리스의 구조를 봐봐요. 젊은이들부터 시작해서 64세까지는 모두 적어도 두 명 중에 한 명 이상은 그리스를 떠나겠다. 애초에 가장 젊은이들은 네 명 중에 세 명은 떠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래도 두 명 중에 한 명 이상이 그리스에서 계속 살겠다. 떠나겠다는 사람이 절반 이하인 이들은 65세 이상의 연금 타먹는 이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표본이 적은 것 같지만 17세 이상의 1254명을 대상으로 2022년에 있었던 여론조사 내용이에요.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는 것인지 아시겠죠. 떠날 수 있는 이들이 대한민국 국가의 구조는 일본보다 더 빠르고 그리스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빨라요. 우리도 이제 많이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증가하고 세금이 증가할 미래밖에 남지 않았어요. 노인이 증가하고 당연히 여기에서 이미 대한민국은 어떤 문제가 있죠. 끝까지 끌고 오고 버블은 최대가 되면서 무너지는 젊은이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게 결혼 감소고 극단적인 결혼 감소 출산 감소가 이미 먼저 선제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이 의미 자체가 이미 젊은이들이 나와버리는 이들 탕핑하는 이들 무직자 니트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앞으로 3년, 5년, 10년이 지나면 그리스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소파님 그리스는 그래도 아무래도 언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 언어를 조금만 노력하면 이제 영어를 어느 정도 마스터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반대에 일본의 사례를 보시면 돼요. 일본 같은 경우가 우리에게 조금 더 가깝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일본의 죄송합니다. 일본의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은 아니고 언어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그래서 쉽게 떠나서 그 나라에서 언어의 적어도 장벽이 없는 그러니까 언어가 비슷하다는 것 이 꼴이다 이 꼴 뭐다? 외모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생각의 형태도 비슷하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이 아무래도 인간의 많은 것들을 좌우하겠죠. 다만 이제 예외적인 것이 뭐 이럴테면 싱가포르이나 아니면 뭐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들 전혀 다른 형태지만 적극적으로 영어를 써버리는 영어를 배워버리는 그런 나라들이 존재하지만 그런 나라들은 뭐 인종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죠. 물론 그런 나라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럽과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어느 정도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이민자 말고 그냥 순수한 백인 계통의 유럽인과 미국인은 사실 뭐 얼마든지 동화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멀리 갔음에도 좀 다른 형태 언어의 굉장히 큰 장벽이 존재하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죠. 그러면 일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버블이 최대 팽창이 있었던 1990년이죠. 그리고 90년이 지나고 91, 92년 일본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버블이 붕괴가 시작이 되고 95년부터 시작해서 대대적으로 기업들의 구조조정 그 다음에 취업의 감소 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일어나는 현상에서 한 2010년 아 2000년 2005년 정도로 해서 일본은 초고령 국가가 되고 노인의 증가 세금 부담의 증가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십시오. 이게 일본에서 무직자나 니트족 혹은 뭐 탕핑하는 이들 일 안하고 그냥 쉬는 이들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990년대는 그대로 그래도 50에서 60만 정도 조금 안되는 정도에서 억제가 되죠. 이게 억제가 되다가 2000년 넘어가고 2000년 넘어가는 그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저게 이제 일본에서 뭐 기업들 대대적으로 구조조정하고 금융빅이 일어나고 금융권 막 칼질 벌어지고 고용에서 안정성이 떨어지는 그 시기 그리고 초고령 국가로 진입하기 직전 그리고 본격적으로 세금 증가 당연히 여기에서 비중으로 보면 90년대에 버블을 붕괴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버블 붕괴 있고 뭐다 그건 시간을 지연시켰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가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거 어떻게 되죠? 시간을 지연시키기 때문에 90년대에 그나마 탕핑종이나 니트족이나 이런 이들의 증가가 무직자의 증가가 그나마 억제됐던 거예요. 근데 그 억제를 하고 시간을 지연시켰는데도 버블을 붕괴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혼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정상적인 구조로 나아가지 못하죠. 나아가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이제 최대한 버티다가 버티다가 2000년대 터져버리죠. 저게 다컨버블이 붕괴하고 그것도 있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버티고 버티던 게 터져버렸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 터져버리고 이제 더 이상 일본에서는 구조적으로 그게 안되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90년대에 저 무직자의 저것은 무슨 의미냐면 지금 일본에서 이제 결혼 50대인데도 결혼하지 않은 남자의 27 여자의 17 이 지표가 왜 중요하냐 그 시작점이 바로 90년대 버블 붕괴 이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내가 지금 20대야 근데 내가 결혼도 생각하고 아이도 생각하고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든 일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거기에서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은 급여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죠. 자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는 게 90년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90년대에 그들은 결혼 못하고 출산 못하고 과장이 되지 못하죠. 당연히 여자도 주부가 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90년대 후반 2000년대 넘어가면서 아 나는 이 사회에서 늦었구나 도퇴자구나 필요 없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들 깨닫게 되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2000년대 초반이 되면 빵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외부적인 닷컴버블 같은 것들로 더 촉발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완전 나와버리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그들은 확실하게 이제 끈을 놔버린 거예요. 굳이 여기에서 내가 악착같이 일하고 뭔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미련을 가지고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놔버린 이들이 증가할수록 이제 무직자 무직자나 일을 안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냥 적당히 일을 하다가 또 쉬어버리는 프리터족이나 그런 이들이 증가하는 거예요. 확 증가하고 그게 줄지가 않죠. 그리고 그게 꾸준하게 유지되거나 상승을 합니다. 일본에서 보면 경제활동인구나 인구나 경제활동인구는 이미 완만하게 상승세가 끝나고 내려가는 특히 거기에서 노인의 증가가 있고 그 반대편에서 경제활동인구는 이미 감소하는 추세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당연히 저 무직이나 저런 사람들의 감소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횡보로 꽤 하죠.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오른쪽에서 보시면 비중에서는 더 증가하죠. 그러니까 비중에서 증가한다. 이걸보다 경제활동인구에서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유지된다는 것 자체가 비중이 증가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경제활동인구 자체는 이미 완만하게 감소를 하는데 유지된다고 하면 저거 자체가 구조에서는 증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도표에서도 보면 비중으로 보면 1초반대에서 90년대에 버티다가 확 튀어오르고 나서 2초반대에서 계속 다시 완만하게 꾸준하게 상승을 계속 하고 있죠. 이거 자체가 심각한 거예요. 왜? 결국 국가에서 누군가는 일하고 세금 내야 될 이들은 증가해야 되는데 오히려 일을 안 하고 세금을 당연히 적게 내겠죠. 그 사람들은 사회에서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들이 자발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 이들이 증가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죠. 근데 저기에서 보시면 2010년대 넘어가면서 드디어 그 비중이 감소하기 시작하죠. 자 다시 2010년대 이후의 상황들을 한번 보시죠. 이게 전체에서 그러니까 35세에서 44세 정도 넘어간 이들의 형태는 그 이전에 이미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하지만 다시 젊은이들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미래라고 볼 수 있는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평균에서는 그래도 버텨내고 있죠. 조금 긍정적으로 버텨내고 있는 꼴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기 밑에 단위에서 만 단위에서 보시더라도 15세에서 24세나 아니면 25세에서 34세 정도는 버티고 있죠. 다만 가까운 시점에 이제 팬데믹이나 안 좋은 상황으로 튀어버리는 건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 이전이라고 보면 뭔가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억제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그 분명히 명확한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 2012년이에요. 2012년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바로 아베가 다시 일본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약 아베의 기간이 길게 갑니다. 소위에게는 우리가 아베노믹스 대한민국의 병신들은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일본을 혐오하니까 일본의 정답지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아베노믹스를 병신이라고 취급하고 아예 아베 같은 것들을 그냥 쓰레기 오물 일본 정치나 일본 구조 자체를 쓰레기 오물처럼 취급해서 우리가 진실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죠. 하지만 명확하게 일본에서 2012년 기점으로 방향이 다시 바뀌기 시작하죠. 그리고 계속 유지되던 그 무지기나 니트 같은 이들의 비중이 다시 감소하기 절대적인 숫자도 감소하고 비중도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로 인해서? 바로 아베로 인해서 그래서 아베노믹스는 아베노믹스는 분명하게 성공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미 과거에 아베노믹스 정책 중에서 여행을 적극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을 쓴다든지 지방으로 관광객이 가기 위한 정책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공부했죠. 그래서 분명하게 아베노믹스 아베는 굉장히 인정받아야 될 정치인이다 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본은 어떻게 보면 무직자의 증가를 억제하고 있죠. 버티고 있는데 다만 가까운 팬데믹스 상황으로 단기적으로 증가했지만 일본에서는 구요 유인 비율이 계속 1.5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긍정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취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그거죠. 그러면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언어나 어떤 문화적인 장벽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실제 나가버렸고 사실 또 지금도 젊은이들이 계속 부정적인 상황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적어도 그리스에서 경제활동하고 세금 내는 54세 미만의 이들은 나갈 수 있는 기회만 되면 적극적으로 나가려고 한다. 라고 할 때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문화적인 장벽이 있는 일본은 어떤 특성이 나왔냐 라고 하면 반대로 일본은 그걸 다 허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일본이들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나간 이들이 존재하겠지만 상대적으로 그게 적은 이유는 일본은 뭐다. 이미 최대의 버블기에서 그들이 문화적으로 일본 안에서 니트적이고 그 다음에 무지기고 뭐 상편이든 뭐든 상관없이 일을 안 해도 혹은 혼자 살아도 일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충분히 문화적으로나 뭔가 구조적으로 안정이 됐죠. 자 1인을 대상으로 하는 식당이 증가하고 1인 대상으로 하는 가게들 혹은 그 뿐만 아니라 소비할 수 있는 문화 컨텐츠들 어떤 많은 것들이 나오면서 굳이 일본을 떠나지 않아도 일본 안에서 니트적이고 뭐 상핑이고 결혼 안 하고 뭐 무지기라도 아니면 프리터적이라도 그들이 적어도 일본 안에서 문화를 소비하고 일본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 이들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러니까 포용할 수 있는 일본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는 그리스 안에서 이걸 포용하지 못하니까 외부적인 장벽까지 없어서 떠나버리고 일본은 구조의 문제는 발생했는데 그 구조의 문제에서 일본 안에 풍부한 문화를 통해서 혹은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그들이 굳이 일본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한 거예요. 물론 벽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굳이 나가지 않아도 일본 안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다시 일본에 대한 동경이 계속 일어났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권에서는 이걸 부정적으로 만들어야 되지만 계속 대한민국 안에서 일본 문화에 대한 동경이 단순히 막연한 동경은 아니에요. 주로 이제 기존까지 일본의 문화를 동경하고 많이 빠져들이는 이들이 오타쿠고 저 병신 같은 조친 따 새끼 막 이런 이들이라고 우리는 취급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게 완전 결이 다른 건 아니에요. 왜?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미 이제 그런 문화들 혼자 즐길 수 있는 문화들 다른 사람 시선 신경 안 쓰고 혼자 즐기고 유지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문화 컨텐츠나 구조들 그리고 그 구조들을 동경하거나 문화 컨텐츠를 소비해버리는 거죠. 왜? 한국에서도 이미 혼자 그냥 남 눈치 안 보고 그냥 자기만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증가하고 하지만 그게 대한민국 안에서는 구조나 문화 컨텐츠에서는 그걸 충분히 담아내지 못해. 그런데 그 담아내는 것이 일본에는 존재하거든. 이미 지나갔고 그러니까 그들이 몸은 한국에 있는데 혼자 살아가고 싶고 남 눈치 안 보고 혼자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 그 맞는 컨텐츠가 일본에 존재하니까 일본의 문화를 문화 컨텐츠로 소비해버리고 일본의 구조에 대한 동경이 일어나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한국에서는 정치적인 것으로 인해서 일본을 부정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컨텐츠나 그 구조를 동경하는 이들을 한국에서는 오타쿠로 아니면 이상한 존진자처럼 계속 낙인을 찍고 부정적으로 만들었죠. 하지만 이게 이제는 전혀 통하지 않고 완전 터져버리고 일본 문화에 대한 동경이 일어나고 있죠. 대한민국에서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걸 즐기는 접하는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막연한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혼자 살고 내가 이제 남 눈치 안 보고 혹은 대한민국에서는 연애가 부정적이지만 일본 여자에 대한 동경이나 이런 수많은 것들이 자기들이 뭔지라고 객관화는 못해. 아직 병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못 보게 진실을 못 보게 계속 언론이나 이런 것들이 가스라이팅하고 세뇌를 시키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뭔지는 아시겠죠. 이미 일본이 지나갔고 여기에서 대한민국도 이제 대한민국 안에서의 구조에서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고 그걸 직접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들이 탈출구를 막연하게 찾다 보니까 거기에 딱 맞는 게 일본 문화인 거예요. 근데 실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문화를 접하고 당연히 일본 문화를 접하니까 일본 사회에 대한 거부감도 적고 그러면 거기에서 일본 사회에 대한 동경도 있고 실제 떠나갈 수 있는 이들은 일본어를 공부하고 일본으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일본으로 떠나가서 거기에서 결혼하고 살면 더 행복하고 근데 그들이 한국에서는 결혼이 한국 여성들과 결혼은 거부감이 존재했거든. 근데 일본 여성들과 결혼을 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아도 일본에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구조거든. 그러니까 그게 오타쿠 입장에서는 일본의 살아가는 혼자 살아가는 그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으로 가서 일본 문화 동경하다가 일본까지 가서 혼자 살아가. 근데 여기에서 돌아와서 일본을 욕하는 애들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여자 같은 여자 같은 이들은 단순히 그냥 일본 문화에 대해서 혹은 이민의 관점에서 혹은 뭐 여행 갔다가 괜찮네 해서 일본으로 가죠. 근데 거기에서 직장 생활하고 살아가기에는 아닌 거야. 그래서 그들은 이제 밀려 나오죠. 근데 일본 구조는 그렇게 짜놔야 되거든. 대한민국 구조도 미래에는 그렇게 가야 돼. 그리고 그 일본에 이미 짜여진 올바른 미래를 설정해놓은 그 속에 들어가서는 한국처럼 여자 떠올려주고 한국처럼 여자 위해주고 안 하거든.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시 이제 밀려나온 여자들이 일본에 대해서 존나 욕하죠. 일본 월을 욕하는 거야. 일본 뭐 살기 어떻고 세금 어떻고 뭐 그러니까 그게 저 병신 같은 새끼들인데 남자도 그런 애들 있어. 일본 월 가고 나서 거기에 적응 못하고 밀려나와서 이들 그리고 이제 일본을 욕하는 거야. 걔들이 왜 욕하는지 알겠죠. 걔들은 그냥 단순히 선망이나 혹은 외국이니까 그냥 간 거야. 그러니까 결이 다른 거야. 진짜 일본 사회의 존재에서 내가 희망을 혹은 행복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아니면 개인주의 이미 개인주의에 대한 이해가 있고 아니면 오타쿠나 자기가 좋아하는 문화에 깊어 빠져들어도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거나 부정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고 간이들. 그들은 만족하는데 그 반대편에서 그냥 외국이고 그냥 뭐 그래도 다른 나라 가서 돈 벌고 그걸 단순히 선망하는 개들 입장에서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인 거야. 일본을 갔을 때 혹은 일본에서 온 이들의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극단적인 거죠. 중요한 건 일본 사회는 이미 개인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프리터나 아니면 오타쿠나 개인들이 접할 수 있는 자 그들이 외국으로 굳이 나가지 않아도 일본 안에서 문화를 혹은 구조를 살아갈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충분히 소비할 수 있는 걸 일본 사회 국가 자체가 짜놓은 거예요. 당연히 거기에서 일본은 그 개인화되고 개인 속으로 깊이 들어간 이들도 굳이 일본을 떠날 필요가 없는 거죠. 심지어 거기에서 이제 아베노믹스 같은 이들이 니트족이나 무직자가 감소하는 쪽으로 경제정책을 올바르게 썼어요. 이게 일본의 상황이에요. 대단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얘기해 볼게요. 대한민국은 국가의 구조에서 지금 그리스 형태로 갈까요? 일본의 형태로 갈까요? 일본의 형태로 가기에는 우리가 풍부하게 개인들이 존중이 되고 개인들이 살아가는 데 문제가 없고 개인들이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가 굉장히 늘어나야 돼요. 자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갈 수 있을까? 근데 여기에서 일본의 문화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막 오마카세나 뭐 지금 일본에서 막 80년대에 있었던 그 골프의 버블이나 자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이 지금 다 했잖아. 명품을 소비하기 좋은 자동차를 소비하고 뭐 오마카세를 뭐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골프 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 이런 것들이 일본의 버블 붕괴 직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서 그 문화는 세퇴하는데 남아있던 그러니까 그 버블이 붕괴하고 남아있다는 건 그만큼 버틴다는 거죠. 양질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금 대한민국이 최고 정점 버블이기 때문에 똑같이 일본의 80년대처럼 우리가 일본의 그 골프나 혹은 오마카세나 그 말도 안 되는 명품 소비나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다? 이제 우리도 이 버블이 붕괴하고 나면 그게 빨리 무너지든 아니면 천천히 무너지든 상관없어요. 무너지는 건 지금 이미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일본이 갔던 그 길보다 더 심각하게 가는 것이죠. 중요한 건 그렇게 갈 때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처럼 이 구조를 다시 일본이 지나갔던 90년대 중후반과 2000년대 처럼 지나가고 2010년대의 그 아베노믹스로 인해서 다시 이제 그래도 불타올랐던 구조가 그래도 버티고 있는 이 일본처럼 갈 수 있을까 쉽지 않겠죠. 그럼 반대로 떠나기에는 장벽은 우리가 그리스보다는 훨씬 심하게 높죠. 아마 우리가 영어권 국가였다면 이미 젊은이들 한 50% 이상은 다 외국으로 도망쳐버렸겠죠. 근데 언어가 문화와 문화가 이런 것이 아직 우리는 거부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몰라요. 하지만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무직자고 회사 들어가서 일을 지속적으로 안 하고 코인 같은 거 투자해버리고 정부에서 여러분들이 정책으로 대출 특례나 이런 은행의 대출 같은 거 상품 있잖아요. 특례 상품들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5천만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천만원 주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3천만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3천만원 똑같이 넣어줘서 나중에 6천만원 주고 이런 저축들이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왜 저축을 그렇게 정책으로 해주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뻐서 여러분들에게 이자 돈 많이 지원해주고 싶어서? 아니에요. 병신 새끼들아. 결국은 은행 대출이 있으면 뭘 하겠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설거지나 퐁퐁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뻐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코인까지 해서 돈 날려버리고 뭐 이럴테면 대출 카드롱 같은 거 받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신용은 박살났어.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집을 대출을 받아야지만 기존 기성세대들의 저 집값 높은 집값을 떠받쳐주잖아. 다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또 사줘야 되잖아. 그 다단계로 밑에 나중에 다단계는 무너지는 게 뭐다? 계속 들어와야지만 다단계가 무너지지 않고 이걸 더 이상 사주고 들어와서 돈을 넣어주는 애들이 없으면 다단계가 무너져요. 폰지 사기도 똑같죠. 누가 계속 들어와주면 폰지 사기는 사기가 아니야. 근데 더 이상 깨닫고 이걸 들어오지 않는 그 순간 시점 이 폰지 사기는 폰지는 사실상 사기고 그 구조는 붕괴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구조가 폰지라는 거예요. 폰지 사기. 미래세대 것 땡겨와서 지금 부를 누리는 그럼 그리고 가정이 가장이 되고 비싼 집값 대출해놨으면 얘들이 개새끼 개미처럼 일을 해야죠. 두들겨 패도 얘들이 저항 못하고 일을 계속 노예가 되는 거야. 그래야지 기성세대의 부동산 떠받치고 다 되잖아. 현금으로 환전할 때 다 이 새끼들이 떠받쳐줘야 되잖아. 근데 얘들이 지금 젊은 애들이 시바 코인 투자해버리고 주식 같은데 존나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돈 날리는 애들도 많고 카드론 쓰고 막 이렇게 해서 써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신용 자체가 무너진 애들이 많아. 당연히 그런 애들은 막상 결혼하고 싶어도 집값 대출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거야. 끝난 거야. 그러면 얘들이 기성세대의 집을 사줘야지 집값이 유지가 되잖아. 얘들이 열심히 개새끼처럼 그냥 굴러줘야지만 세금을 내고 국가가 유지가 되잖아. 그러니까 정부에서 안달이 나서 기득권은 안달이 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척하지만 실제 도와주는 게 아니야. 본인들을 위한 거야. 뭐해. 그래서 거기에서 대출 지원해주고 어 그 다음에 뭐 대출 탕감해주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여러분들이 저축하면 거기 플러스에서 돈을 더 몇 곱절 더 주고 막 시바 1.5배 2배 주고 막 그런 게 여러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노예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새끼들이 노예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노예를 만드는 노력을 구조를 짜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중요한 건 뭐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같은 구조에서 과연 그리스와 일본 중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까. 근데 저는 일본처럼 가기도 일단 쉽지 않고 우리 스스로 일단 기득권들이 내려놓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은 스스로 기득권이 내려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처럼 되기가 쉽지 않고 그럼 그리스처럼 되려면 언어의 장벽이 없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언어의 문화의 장벽이 높죠. 그나마 여기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국제결혼하고 동남아로 가거나 아니면 국제결혼하고 한국에서 살다가 동남아로 가거나 그거고 아니면 국제결혼해서 일본 여자와 결혼하고 일본으로 가거나 이런 것들의 선택지 정도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참 쉽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가 될지 몰라.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나와버린 젊은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분명히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나와버리고 아쉬울 것 없는 젊은이들이 이제 약간 폭탄처럼 터져버리는 현상들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이제 젊은이들이 다 깨닫고 있거든. 대한민국에서 기존에 세뇌했던 게 감옥은 무섭고 감옥은 힘들고 뭐 그랬는데 막상 감옥이 굉장히 살기 좋고 편하다. 병원도 마음대로 가고 병원도 아니면 먹는 것도 굳이 거기에 갇혀있는 게 좋 같지만 그것만 내려놓으면 살기 좋거든. 대한민국. 그래서 외국인 범죄자들이 수박만 안 되고 한국의 거두소에 살고 싶어 하잖아. 그리고 이제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이들이 정가가 많은 이들이 많죠. 그 이유가 감옥이 사회보다 훨씬 살기 좋거든. 근데 그걸 이제 젊은이들도 깨닫고 있는 거야. 어? 한국의 교도소가 굉장히 좋은 곳이었네? 그러면 밖에서는 사기 치다가 사기가 먹혀. 그리고 그거 가지고 날랐어. 그래도 땡큐. 당연히. 아니면 범죄 저지르고 땡큐. 근데 잡혔어. 잡히면 감방 가서 이제 뭐 돈 시발 사기친 거 그거 다 까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먹고 살다가 몸도 근육도 기르고 어? 시발 먹고 살다가 그냥 편하게 나오잖아. 아무런 걱정 없이. 이게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 교도소가 보통 어렵지 않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 교도소가 오히려 인권이 중요하고 인권이 올려치기 당하면서 살만한 곳이다는 걸 사회보다 살만한 곳이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상황 뻔하죠. 이러거나 저러거나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일본이 가본 길도 아니고 그리스도 가본 길도 아닌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기득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들이 기득권이고 본인들이 돈을 잘 벌고 성공한 이들이라면 본인들의 자산이나 현금의 가치나 이 사회에서 안정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올라간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 밑에 애들이 포기하지 않는 구조를 짜야 돼. 밑에 애들이 포기하고 나버리고 탕핑하고 니트족이 되고 프리터족이 되고 무직자가 되지 않는 교도소를 무서워하지 않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짜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기득권이나 기승세대들은 시발 개족 같은 새끼들이 본인들이 올라가고 본인들이 누리는 그것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걸 다 누려야지 내가 잘나가잖아 내가 승자잖아 이런 생각에 빠져 있어 대한민국의 기득권 시발 판사 검사 의사 돈 잘 버는 기업가 아니면 이런 새끼들이 없는 사람 약자들이 내려놓지 않도록 시발 그걸 구조를 짜야 된다고 그걸 노력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잘나가는 새끼 올라가 있는 새끼들이 본인들이 그만큼 올라간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을 누리려고 하고 그걸 너무나 당연시하게 생각해 아니 이 구조를 그러니까 본인들이 올라간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약간은 이제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착해지고 착한 척이라도 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라도 하고 자기들이 가진 권력이나 자본이 많더라도 그걸 너무 이렇게 날 것처럼 시발 쌍스럽게 그걸 쓰면 안 돼 오히려 없는 사람들을 막 위해주면서 그래야 된다고 그래야지 없는 사람들이 내려놓지 않고 그렇게 없는 사람들이 내려놓지 않으면서 그걸 잡으려는 노력을 할수록 기득권이나 기성세대들이 가진 그게 유지가 된다고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제 물질이 끝까지 가버리니까 돈 번 새끼들 부자 새끼들 판사 검사 의사 변호사나 아니면 기업가나 돈 번 새끼들이 자수성가한 혹은 물려받던 돈 번 새끼들이 돈 가진 새끼들이 그걸 너무나 누려버리고 있어 너무 날 것처럼 상스럽게 누려버리고 있어 야 내가 부자인데 내가 능력이 있는데 왜 이러고 있다니까 여기에서 이제 밑에 애들이 어 그래 니들 거 누릴 거 누려 대신 나도 내려놔버릴게 그럼 여기에서 누가 이길 거 부동산도 사줘야지 유지가 돼 미래에 부자 새끼들 의사 새끼들이 세금을 적게 내려면 정치인 새끼들 돈 많은 새끼들 기업가 새끼들이 세금을 적게 내려면 밑에 애들이 악착같이 시바어 돈 200-300 벌어도 거기에서 가장이 되고 결혼하고 집값을 집을 대출받아 사고 이래야지만 그나마 밑에 개미 새끼들이 그렇게 악착같이 해야지만 위에 새끼들이 세금 부담이 적어 근데 지금 밑에 애들이 내려놔버리면 그걸로 인해서 뒤지는 새끼들은 부자 새끼라니까 부자들이 이제 세금이 앞으로 폭증하고 지금 의료보험도 이미 이제 상한구간이 더 열어놔버렸잖아 여러분들 지금 없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겠지만 지금 부자 새끼들 상한구간 의료보험에서 상한구간이 존나 열리고 있어요 뒤지는 거야 지금 앞으로 부자 새끼들은 그나마 지금은 이제 집값 폭등하니까 폭등했고 막 시발 집이 뭐 집값으로 뭐 수십억 부자가 됐잖아 그러니까 지금 부자들이 입처 닫고 있지만 부동산은 그러면 누가 그 수십억 지금 누가 사줘야지 어? 그거 지금 누가 계속 사줘야지 그게 유지가 된다고 근데 그게 누가 사줘 병신들아 지금 대한민국은 최대 버블기인데 그러니까 부자들이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이 어떤 자기들이 자만하고 자기들이 그걸 얻었으니까 시발 여기에서 뭐 밑에 있는 새끼들 족밟아도 된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가고 있는 이 구조가 결국은 대한민국의 기득권이나 부자나 돈 많이 번 이들이 그들도 지옥으로 빠질 거예요 그들이 그걸 다 부담해야 되거든 일본은 스스로 법을 붕괴하면서 같이 부담하는 쪽으로 다시 유지를 했다 스스로 이제 어떻게 보면 구조를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있거든 그럼 여기에서 결국은 가진 이들 부자들도 지옥으로 갈 거야 그럼 없는 이들은 내려놨고 분노가 있고 가진 이들은 그걸 유지하지도 못하고 세금 부담은 증가하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부자들은 떠나지도 못해 떠난 이들은 떠났겠죠 똑똑한 이들은 하지만 떠나지도 못해 없는 애들은 애초에 못 떠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일본은 그래도 스스로 구조를 바꾸면서 긍정적인 힘들지만 지옥 같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지옥이라면 그냥 조금 뜨끈뜨끈한 지옥이야 뜨끈뜨끈한 그래도 버틸 수 있을 지옥이야 한국은 어떤 지옥이다 물온도가 한 150도야 150도의 150도의 우리들이 지금 밑에 애들은 이미 그 150도의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어 살 다 녹아나가고 시바 뒤져가고 있지 걔도 어쩔 수 없어 그냥 내려놔버리고 그쪽으로 밀려 들어가고 있고 이제 그러면 얘들만 들려가냐 아니야 얘들이 이제 부자들을 다 뒤를 쥐고 있거든 그러니까 부자들이 처음에는 지들에 안 빠지니까 좋다라고 했지만 그 용암 속으로 뜨거운 물속으로 이 없는 애들이 다 부자들을 기득권들의 뒤를 다 잡고 있어 부자들도 끌려 들어가고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부자들은 뭐 해야 되죠 내려놔야 돼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에서처럼 떠나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누리는 그 부를 내려놓고 가야 돼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잘나가고 능력 좋아도 그 새끼들 미국으로 가면 조병신 가장 밑바닥에 가 물론 하기가 능력 인정받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인정을 못 받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잘나가고 해도 지금 뭐 한국에서 의사야 뭐 대단한 능력자야 뭐 해도 걔들이 미국 가서 당장 그 의사하기 다 인정받고 그건 아니잖아 물론 시험치고 뭔가 인정해주고 뭐 어떤 주에서는 한국의 변호사를 인정해줘서 시험만 치면 간단하게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아니 따면 뭐해 거기서 돈 벌고 해야 되잖아 결국 상대하는 건 한인이야 그러니까 한인 사회가 왜 그렇게 커지고 똘똘 뭉쳐 있겠어요 서로 이제 눈탱이 치고 사기 치고 뽑아 먹을 새끼는 한국에서 이제 뒤에 온 한국에서 나중에 온 새끼들 그러면 걔들이 이제 한국에서 돈 환전해서 오잖아 그걸 뜯어먹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북미에 있는 그 한인의 사회도 결국은 거기에서 그들끼리 똘똘 뭉쳐있고 이민 가면 또 그 구조 속에서 해주는 거야 돈을 받쳐주는 거야 어떻게 보면 미국인 상대로 사기를 치기는 쉽지 않으니까 한인 나중에 자본 가지고 오는 애들 상대로 사기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의 한인 사회도 어떻게 보면 구조상으로 보면 폰지 사기야 꾸준하게 한국에서 돈 들고 와줘야지만 걔들이 그거 틀어먹으면서 유지가 되는 돌아가는 폰지 사기 구조인 거야 구조로 본다면 슬프지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기득권의 선택은 이거야 이 지금처럼 이제 본인들의 가진 분화 자본을 이제 미래에는 다 내려놔야 되는 한국에서 살면 내려놔야 돼 그러면 그걸 포기하고 미국으로 갈 수 있어 문제는 거기에선 그들도 다시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지옥이야 자 이걸 하지 않기 위해서 일본처럼 스스로 버블을 붕괴하고 밑에 포기하지 않도록 유지를 해야 돼 근데 한국에 아직 자본가나 기업가나 돈 있는 이들은 그럴 생각이 별로 없죠 그리고 이미 젊은이들이 먼저 깨달아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이 미래가 그리스도 일본도 아니다 진짜 날지옥의 형태로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자본 있다 누가 있다 혹은 내가 여기에서 권이나 뭔가 많이 배우고 인정받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걔들조차도 이제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나면 탈출하지도 못하고 지옥 같은 경험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야 즐겨 네 이렇게 너무 염세주의 서호파님 너무 염세고 너무 부정적인 거 아니신가요 라고 하겠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다 틀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제가 미래를 예상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아주 조평신같이 미래를 예상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도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뭐 이렇게 뭐 어느 정도 맞추는 것도 있고 그래도 나름 인사이트나 미래를 바라보는 통찰력이 완전 조평신이 아니잖아 근데 제 관점에서 공부를 할수록 대한민국의 미래는 조평신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제가 틀리면 좋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안 틀릴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같이 다 지옥으로 들어간다 즐겨라 시발 새끼들아 당장 그 부나 뭐를 누리고 있다라고 어 그래 즐겨 즐겨 시발 새끼들아 니들도 어차피 지옥으로 다 빠질 테니까 네 우리는 어차피 미래 지옥으로 갈 거 거기에서 이제 탕핑하고 몸 근육 키우고 건강 관리하면서 지옥 불구덩이에서 비명을 지르는 근데 그 비명을 지르는 게 어차피 지옥을 예상했던 이들은 뭐 웃을 수 있겠죠 거기에서 어차피 지옥으로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젊은 애들 결혼 못한 애들 남자애들은 몸 건강하게 건강 잘 챙기면서 돈 미리 준비하고 달러로 미국 주식 투자해 놓으면서 미래를 대비해 지옥 같은 미래를 대비해 어 지금 족같지만 웃으면서 미래를 대비해 그리고 앞으로 5년 10년이 돼서 본격적으로 미래를 들어가고 심지어 거기에서 부자들도 그 부가 무너지고 권위가 무너지고 열심히 배운 학력 같은 것들의 가치가 다 쓰레기가 되면 지금 그리스가 그렇거든 아무리 많이 배우고 뭐 대단한 직업을 가져도 세금 많이 내고 급여해서 다 나가버리니까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의사를 하고 대단한 뭔가를 하는 게 의미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의사 심지어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유럽 이웃 다른 쪽으로 떠나버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 당연히 거기에서 지옥이겠죠 이미 내려놓은 사람들은 가장 밑바닥에서 그걸 마주하기 때문에 웃을 수 있어 근데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다 포기해야 되고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 진짜 지옥 같겠죠 그 비명을 지르겠죠 그 비명을 지르는 걸 우리는 웃으면서 보는 거야 시발 그 쾌감은 어마어마할 거야 그건 진짜 엄청난 어떤 약이나 어떤 무엇보다도 도파민보다도 대단한 진짜 어떤 쾌락이 느껴질 거야 이게 미친 새끼 같겠지만 우리가 그런 미래를 기대하고 그 기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몸 안 다치면서 그래도 묵묵하게 열심히 돈 벌고 그거 달러 투자하고 미국 주식 투자해놓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건강이 아프면 안 돼 그러니까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이 개새끼들아 술 담배 마시지 말라고 지금 힘들더라도 이 지옥 같은 미래에서 웃으면서 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술 마시지 마 담배 피지 마 건강히 성실히 운동하고 잠은 풍부하게 푹 자줘야 돼 알겠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잔소리 같겠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해야 돼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근력 운동하고 그렇다고 무식하게 근력 운동하지 말고 관절 다치면 안 돼 관절 다치지 않는 선에서 근력 운동하고 네 그 다음 달리기 운동하고 그리고 뭐 자 이해되죠? 자 이렇게 아 씨바 오늘은 너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